안녕하세요. 와우에드에서 군무원 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제 소개 및 우리 군무원 전용 강의가 9월 달부터 와우에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주로 지방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강의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게 이제 도리일 것 같아서 처음에 일단 간단하게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군무원 전용의 강의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OT 겸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린 것처럼 와우에드에서 행정법 군무원 행정법을 강의하는 이 영어라고 그러고요. 제가 학력은 서울법대에 다녔습니다. 과거에 한참 전이죠. 그리고 대학원도 법대 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공법, 헌법, 행정법을 합쳐서 공법이라고 하죠. 공법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공법을 전공했었고요. 강의 경력은 제가 200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수로는 16년, 17년 정도 됐죠. 물론 그전까지는 수험생이었습니다. 법대 출신들이 대부분 다 고시기능. 학원에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대 출신들의 행정법 강의하시는 분들, 헌법 강의하시는 분들은 물론 요즘은 합격을 하셔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는 대다수는 고시생들이었죠. 고시공부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원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대학원을 할 때는 학위를 받아서 학교 쪽에 남는 교수죠. 교수, 학교 쪽에 남는 게 원래 당초 방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고시공부를 하게 됐고 짧게 한 3, 4년 정도 고시공부를 하다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연찮은 기회에 행정법 강의. 고시학원에서 제가 다녔던 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제가 다녔던 학원의 상담 실장님한테 부탁을 받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강의를 할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의를 하다보니까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강의한 지가 어느덧 15년이나 됐습니다. 다만 주로 지방에서 초창기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서울의 이그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부고시 요점도 참 오래된 학원들이죠. 거기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주로 연고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이기 때문에 연고가 부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지방, 부산, 창원, 대구 주로 영남권에서 우리가 법조계에서 말하는 향판들이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돌면서 돌면서 판결되는 판사들을 향판이라고 하는데 저도 주로 지방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인지도나 그런 부분은 아주 노량진에 유명하신 일타강사분들 유명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강의 경력이 한 15년 정도 지방에서 한 학원에서 계속했다면 학원에서도 실력이 없거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15년 이상 강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가만히 우리 제가 군문 강의하시는 저 그리고 행정학 하시는 심철수 선생님 심철수 선생님도 저보다 강의를 우리 학원에서 조금 더 오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학원에서 오래 계속 강의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됐죠. 실력이 없거나 해서 한 학원에서 아무리 지방학원이라 하더라도 지방학원이라 하더라도 학원 학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했고 16년째에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강의를 주로 했고 노량진에 있는데도 강의를 일부 하긴 했지만 집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는 지방에서 주로 전념을 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제 현 상황이고요. 이제 구무원 시험이니까 구무원 행정법이니까 아무래도 제 병력상 사실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처음에 편안하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소개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두셔야 합니다. 제가 병력이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 중이죠. 학사장교로. 그러니까 지금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거 아니고 공군 학사장교를 대학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늦게 병력 의무를 이행하려니까 현역으로 가기에는 그 당시 나이로도 조금 많아가지고 학사장교 시험을 쳤죠. 그래서 사관후보생이라고 4후라고 보통 이야기죠. 4후 95기입니다. 그래서 4후 95기로 지원해서 군생활은 장교로 생활했고 예비역 공군 중이죠. 주로 복무하기에는 김해의 공군 오전비라고 하죠. 오전술공수비행단에 오전비에서 건물을 했었고요. 특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육군들은 병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공군들은 특기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행특기, 인사행정특기죠. 번호는 하는데 칠공특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인사행정특기로서 인사행정장교로 건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지역에서 부대에서 군무원 채용시험이 있었거든요. 자체 채용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칠 때 출제, 물론 지금처럼 아주 체계화된 시험이 아니라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인행체에서 건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출제까지 맡아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이때까지 연결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군무원 채용시험을 출제를 해가지고 담당했던 그런 적도 있죠. 일단 이제 병력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군무원 행정법 강의, 여기서부터가 좀 더 보실 뿐인데 군무원 행정법 강의는 제가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물론 그전까지는 일반 행정직시험, 7급, 9급, 일반 행정직시험, 국가직지방행정직시험 행정법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와우에 대해서 이 책이 이제 좀 이제 군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4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4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군무원 전용, 물론 이제 기본 수업은 기존에 있는 수업에 병행해서 했지만 문제풀이, 모의고사죠. 전범위 실시간 모의고사 이거는 2018년도부터 이제 별도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강론 수업도, 강론 수업도 행정법에 우리가 군무원이 강론도 시험범위에 들어가죠.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강론을 군무원 전용 교재로 해가지고 제가 이건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걸 교재를 별도로 했죠. 그래서 그만큼 군무원에,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 전용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가 병행되는 상황이었는데, 병행된 상황인데 이번에 올해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우리 와우 에드웨이에서 군무원 전용, 철저하게 군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용 수업을, 전용 강의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4년 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군무원에 대한 특정된, 특화된 내용을 어떻게 강의할 건가. 특히 이제 수험생들,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 출제 경향은 제가 이미 공개된 OT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까지 군무원 시험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비공개였습니다. 비공개였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지를 모르고 또 그동안 그 앞에까지 복원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복원 정확도라든지 상당히 미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군무원에 대해서 특화된 강의를 할까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험을 직접 한번 치러 가보자. 그래서 2019년도죠.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상반기에 직접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강사들 중에서는 아름아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나 수험생들 학원이나 출판소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기억해내고 약간씩 적어온 거 오는 걸 가지고 복원문제라고 해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직접 시험을 치러 갔죠. 그래서 아마 강사들 중에서는 군무원께서는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비공개됐던 시절에 제가 시험을 직접 치러 가고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시험을 제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 가지고 해설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는 군무원을 우리가 추가 모집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있었죠. 12월 달에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추가 시험할 때, 추가 시험할 때는 서울에서만 시험을 쳤기 때문에 신이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치고 이걸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군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신경을 쓰고 한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 역시 하반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그것도 제가 복원했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직접 시험 명시하고 복원하고 해설 강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아직까지는 군무원을 메인으로 하는 출판사나 학원들과 군소출판사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하지만 군소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복원했다 가지고 문제집으로 이렇게 많이 출판되어 있죠. 저도 이제 군무원 준비 이번에 또 하면서 오래간만에 서점에 가서 책들 쭉 살펴봤는데 2019년도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는 제가 복원한 내용 그대로 해 가지고 수록을 했죠. 물론 뭐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측에 있죠. 그러니까 국가 측에 있고 시험 운영하는 국방부 측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이야기할 게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복원을 해 가지고 복원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해 와 가지고 그걸 다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걸 뭐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출판사나 다른 뭐 또 이게 군무원 일부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제가 복원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 가지고 해설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적어도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상반기 하반기 문제는 제가 복원을 직접 한 복원 저작권을 저한테 했다라는 걸 한번 더 밝혀 드리고 그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도 부터는 이제 문제가 전격적으로 공개됐죠. 그러니까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개가 되는 바람에 또 상당히 많은 학원 강사님들이 그걸 복원 해설 강의를 하고 또 뭐 복 해설을 달고 복 해설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랬던 한 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군무원 행정법 강의도 제가 한 4년 전부터 2018년이 세수로 한 4년째쯤 되네요. 그리고 특히 2019년도에는 문제를 직접 복원했던 그만큼 이제 성의를 가지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 그런 이력을 엽낸 때 쭉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탕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올해부터. 올해부터 우리가 군무원 전용 강의가 시작이 되죠. 군무원 전용 강의가 시작이 된다. 와우 에듀에서. 그런데 이건 군무원 전용 강의가 기존에 있던 강의들은 대부분 다 뭐입니까. 대부분 다 기본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행정법 행정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수업에 그냥 곁까지죠 .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무원 강의라고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다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건데 그냥 군무원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곁방신세를 지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와우 에듀에서 이제 9월달부터 실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그걸 꾸준히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수강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여의치않고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또 군무원 전용 학원들이 또 역시 군소 학원들이 많이 아 2, 3년 전에 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학원들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와우 에듀에서 군무원에 대한 전용 강의 그리고 강의도 이제 철저하게 철저하게 군무원을 중심으로 군무원을 중심으로 군무원 행정법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무원 전용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해서 그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상설 해가지고 기본강의 그리고 심화강의 그리고 군무원 전용 기출문제 철저하게 군무원 전용 기출문제 또 시험치기 직전에 군무원 전용 전범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4년 전부터 우리 와우 에듀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군무원 시험이 지방직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한 달 뒤에 되겠죠. 그래서 한 4주 정도로 단기로 해가지고 군무원 전용 모의고사도 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좀 더 체계화시켜가지고 몇 가지 기본이론 그리고 심화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철저하게 군무원 전용으로 하는 강의를 이제 9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군무원 전용 교재도 제가 별도로 집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별도로 집필을 한다는 게 전혀 뭐 기존에 있던 일반 행정직 시험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죠. 국가직 시험에 있는 행정법과 전혀 다른 내용의 행정법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강론이죠. 강론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저도 행정법 총론 윌주라고 강론은 테마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고 했는데 아예 강론 내용을 좀 더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군무원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강론 수업이 7급 강론과 군무원 강론이 혼용된 적이 초창기에 일부 좀 있었고요. 게다가 군무원 전용 강의 강론 강의를 했었는데 군무원 전용 강론 강의의 분량을 또 더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군무원 행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교재가 아마 9월달 강의가 시작될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본 형태로 군무원 그건 좀 더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기존에는 총론 교재와 강론의 내용을 더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합본 형태로 출간될 겁니다. 아마 이건 아마 행정법뿐만 아니라 행정학 그리고 국어 그리고 아마 군수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이죠. 경영학까지 이렇게 이제 물론 기타 우리가 기존의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와우에도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행정직이나 군수직 가서 가장 이제 모집 인원도 많고 메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과 군수직의 경우도 군무원의 전용 교재가 아마 출간될 때입니다. 아마 세트로 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일반 행정직 같으면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국어 그리고 군수직 하시는 분은 행정법, 경영학, 국어 이렇게 해서 세트 교재로 해가지고 아마 교재도 이제 그렇게 세트화 시켜서 철저하게 군무원 출제 경영에 맞춰가지고 좀 더 컴팩트하게 줄이고 기존의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에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책들이죠. 아마 이건 아마 제가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데 자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좀 더 컴팩트하게 줄이고 제가 항상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건 늘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줄여서 군무원에 특화된 교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9월 달부터 연중 상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거기에서 군무원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는 수업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일반 행정직 수업에 어떻게 보면 겹방 사례죠. 군무원을 사실 약간의 뭐입니까? 좀 이렇게 아웃사이드처럼 강의. 그래서 수업 시간이라면 군무원 이야기를 하는지는 거의 잘 없죠. 그런데 우리 수업은 철저하게 수업을 듣는 분들 앞에서 강의 듣는 분들이 다 군무원 수험생이기 때문에 군무원이라는 이름을 계속 입에 달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또 예를 들어도 군무원 예를 들어도 군대에 있었던 일. 조금 전에 제가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확인할 겁니다. 사실 군대 이야기라는 게 썩 그렇게 뭐야 남자들이 또 말을 많이 하고 군대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들은 신나지만 또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재미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행정법에 있는 예시를 들을 때 군대, 군무원, 군 관련된 저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활경험이 있죠. 물론 꽤 오래전에 이야기긴 합니다만 생활경험을 예시를 들면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실 때 약간 이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군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것이고 역시 강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연중상설 강의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우리 학원에서 그리고 와우에도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을 단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강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세트 강의가 되고 그리고 연중상설 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부수적으로 영어 같으면 패스죠. 그다음에 국사 패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아마 와우에도 그렇게 제공할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군무원 전용 하면 와우에도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화된 강의 강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최종 마무리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우에도 제가 강의하는 학원이 창원의 중앙고시 학원인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게 9월 달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규모로 대폭적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OT 강의도 적고 또 입문 강의도 적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문 강의에 앞서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강사가 뭐 하는 강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 강사 소개 그리고 이제 간단한 신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무원 전용 수업이 진행되는 취지 이런 걸 설명드렸으니까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군무원 행정법의 출제 경영 이건 이제 두 번째 것인데 이거는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